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의 류메타 함석진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긴장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다 수험생일 때가 있었고 저가 A형이거든요. 과학 선생님이 이런 말 하는 게 웃기지만 저 A형이라서 굉장히 사실 원래 소심한 스타일이고요.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긴장을 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수험생일 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퀘스트를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수능 성적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마 첫 번째 퀘스트인가 해서 올해 초에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수미상관이죠. 마지막에 또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수능을 좀 잘 봤다. 수능을 잘 본 이유가 뭐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능을 잘 본 이유가 뭐냐. 수능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막 좋고 오늘 왠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기분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긴장을 원래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컨디션이 좋았느냐.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긴장이 일단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 X축의 긴장을 그리고 여기에 효율, 업무 효율이라든가 여러분 성적을 그리면은 성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요. 이건 제가 대학교 때 그 심리학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사람이 너무 긴장을 안 해도 문제가 있어. 그냥 편안하게 너무 편해. 이것도 그러면은 약간 어영부영 문제를 풀겠지. 약간 집중을 하려면 사실은 긴장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너무 긴장을 하면 근데 이것도 또 좀 문제이긴 하죠. 당연히 누구나 아시겠지만 손 떨리고 막 아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막 하세요. 눈앞에 하셔야 지고. 너무 긴장을 한 거죠.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긴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과학적으로 긴장의 원인이 뭘까요? 긴장의 원인은 하나예요. 바로 여러분의 실력보다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더 잘 나왔으면 하는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있겠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제가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타이밍에 욕심이 너무 과도하면 욕심이 곧 긴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아니 긴장을 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수능을 보는데 수능에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문제밖에 아주 쉬운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긴장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여러분의 실력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긴장이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내 실력이 여러분이 원하는 등급이 나올 정도는 조금 아니거나 아슬아슬하거나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 긴장이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부족함을 알면 긴장을 해서 이 실력을 성적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된 거니까. 그래서 긴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긴장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이제 좀 목표를 이 말 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여기서 끄시면 안 돼. 첫 번째, 목표를 낮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지금부터 좀 생각하는 걸 약간 중지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제가 뭐 이런 거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의대에 가고 싶다. 이런 걸 좀 낮추셔야 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저는 원래부터 선생님이 사실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저도 서울대, 서험대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서울대, 서험대는 뭐 탑이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해도 되나요? 탑이니까. 이게 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 서울대, 서험대 안 되면은 서울대, 서험대 다음 대가 고려대, 서험대 있었거든요. 고려대, 서험대라도 가지 뭐. 아, 이게 좀 말이 재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고려대, 서험대가 혹시 안 되면은 교원대라도 가야겠다. 제가 지금 교원대에 비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교원대 가야겠다. 교원대 안 되면은 공주사대는 갈 수 있겠지. 어쨌든 선생님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 혹시나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마인드컵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서험대니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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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결국엔 선생님이 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게 됐죠. 하지만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혹은 뭐 어디 가고 싶어요. 근데 의대는 다 높은데요. 의대는 지금 뭐 어디 이거 안 되면 저거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하시더라도 지금의 마인드는 아무래도 좀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가지고 아, 의대 못 가고 공대 가도 인생에 지장 없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공대 못 가고 또 어딜 가더라도 인생에 지장 없어.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 생각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지금 목표를 제가 어떤 특정 과를 말씀드리는 게 좀 위험해서 제가 그냥 A라고 말씀드리죠. A가 목표인데 그것보다 낮춰가지고 B를 지금 목표로 잡는다고 해도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성적이 떨어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낮추면 성적이 떨어지고 목표를 높이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전에는 그랬어요. 이전이 뭐야? 이전에는 공부를 할 원동력을 위해서 높은 목표가 필요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수능이 몇 주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고.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여러분 목표를 낮췄으니까 공부 안 할 거예요? 아, 정말 그럴 겁니까? 그럼 낮추지 마. 그럼 낮추지 마. 목표 낮췄으니까. 아, 3주. 아니, 목표 낮췄어. 목표 포기했어. 그냥 대충 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면 낮추지 마시고 다만 그래도 지금 몇 주 안 남았는데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지금 몇 주 안 남은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솔직히 공부의 성적은 여러분들 목표 따라가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에 따라가는 거지. 이전에 목표가 높았어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높아야 공부를 많이 하니까 목표를 높게 가지라고 했던 거야. 그러나 이제는 공부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남은 시간, 수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 그러면 목표를 좀 낮게 가져서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실력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 차이의 그 욕심이 바로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안 될 것 같으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목표를 낮춰야 될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표를 진심으로 좀 이거 못 가고 이거 못 가도 괜찮아. 라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절대로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인생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 의대가 탑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랑 탑이었던 어떤 과가 있었습니다. 완전 둘이 똑같았어요. 수능 만점마다도 여길 갈까 여길 갈까 학생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사실은 요거는 아직도 높지만 요거는 제가 뭐 특정과를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인생은 모른다는 겁니다.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내려왔어. 그리고 또 서울대 무슨 과도 있었는데 그것도 옛날에 의상의 그것도 의학 분야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저때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그렇게 지금처럼 미용의 목적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도 그렇게 막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미용 목적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피부과 성형외과가 세지면서 의대가 엄청 세진 겁니다. 이거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 수학과 상당히 낮았어요. 서울대 수학과 상당히 낮았습니다. 상당히 낮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금융 쪽에서 수학과 출신들이 이거 웬만한 수학 모르는 사람들 뽑는 것보다 차라리 수학하는 사람들 뽑으면은 금융 쪽에서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더라. 해가지고 금융 쪽에서 뽑아가니까 굉장히 수학과 연봉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수학과가 올라온 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겨우 대학교 졸업한 지 20년 만에도 한창 제가 일할 때도 이게 인생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 출신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서울대 수학과학 교육 계열로 들어갔어요. 이게 학부제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수학 교육과랑 과학 교육과를 합쳐서 일단 1학년 때는 뽑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수학과학 교육 계열로 들어갔어요. 다만 저는 2학년 때 이제 과를 선택하는데 저는 원래부터 지구과학 교육과를 가고 싶었고 저는 지구과학 교육, 원래부터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도 했었고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자였고 수능 때 지구과학 교육과를 딱 결정했는데 솔직히 제가 지구과학 교육을 결정할 때 저랑 같이 결정한 학생이 저희 과 정원이 30명이었는데 12명이 지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과는 2학년 때 지원할 때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학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른 과학과 중에서도 과학과 중에서도 하여간 다른 물리, 화학, 생물에 비해서 지구과학이 굉장히 있는 수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 임용고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지구과학 선택을 많이 해서 교사로도 임용고시로도 지구과학 교사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뽑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인생을 할 수 없어요. 인생을 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 이과에 못 가면 난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AI의 발달로 무슨 직업이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확률이 높은 건 있죠. 솔직히 뭐 지금 인기 있는 과 미래에도 인기 있을 확률은 높긴 하죠. 썩어도 준치라고 설마 조금 낮아지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100%는 아니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긴장이 되시는 학생들은 자기의 목표를 좀 낮춰서 일단 수능 볼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나는 인생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긴장도를 좀 낮춰서 수능 날 컨디션 좋게 시험 보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원래 가졌던 목표의 과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건 진짜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제 뭐 이런 말 그렇지만 제가 원래 저는 원래 서울대 지구학교과 가고 싶었는데 이 점수로는 의대들도 골라갈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제 말에 전혀 거짓이 일 하나가 없습니다. 원하는 의대에 골라갈 수 있었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낮췄어도 목표 제가 공주사대라도 가게 해주세요. 약간 이랬는데 그러나 실제로 결과는 아주 좋았다. 여러분이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성적이 낮아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때까지 화이팅! 최종일 공원정정정정정정 Ziyech 최종일 공원정정정정 Ε